한국 한국국토정보공사 오늘 복장이 예술입니까요? 저는 복장이 쭈꾸미 잡으러 왔습니다 쭈꾸미?? 네! 낚시 해보셨어요? 네 해봤어요. 저 엄청 잘해요. 잘하세요? 네. 오늘 기대가 너무너무 되는데요. 다 잘하실 수 있으십니까? 네! 자 그럼 우리 펜타로! 팔공주 출발! 맥주 출발! 자 그럼 우리 펜타로! 우리 펜트에서 바로 출발! 네! 우리 펜트에서 이제 art간 마칩니다. 자, 거기서 다시 한 번에 dough? 너무 길게 말해! 가지고 있는 일을 만들고 감사합니다. 3. 3. 3. 3. 4. 5. 5. 6. 5. 5. 7. 8. 9. 9. 9. 10. 10. 10. 짭짤하네 아주 간도 딱 됐고 원래 쭈꾸미가 머리가 벗겨진 게 머리가 좋은 게 원래 벗겨진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그러잖아요 얘도 똑똑한 거 같아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고 또 먹고 싶으네 역시 맛있죠 꽝이야 떨어졌어 꺼주세요 거기 거기다 이동해야겠네 이동 어우 죄송합니다 안 잡고 못 잡은 사람 나는 입질만 하다가 놓쳤으니까 꼭 잡아야 돼 너 못 잡았어? 난 안 잡으면 안 갈 거야 세은씨 용당은 놓쳤어 두근미가 세은이를 거부하는 거야 앞으로 소감만디 더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이런 기회가 좀 1년에 자주 있어가지고 저희 팔공주가 단합하는 모습을 전 국민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야이넷TV를 통해서 팔공주의 활약상 기대해 주세요 우리 화이팅 한번 합시다 시작 팔공주 화이팅 이렇게 쭈꾸미 잡이를 현장 체험을 하게 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또 쭈꾸미를 못 잡았지만 맛을 봤다는 것에 제가 정말 최고의 경험을 했습니다 오케이 다음 또 우리 또 네 가수 엄지야씨 팔공주와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요 요즘 막 밖으로 많이 나가지 못했었는데 밖에 나온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저는 뭐 똥손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멀미까지 함께 선물을 주셔가지고 오늘 또 또 민폐나 안됐는지 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좋은 시간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자 역시 현장 스케치는 살아있습니다 네 네 저는 팔공주의 막내입니다 함께여서 우리 선배님들하고 함께여가지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깔깔깔 거르면서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길정화의 현장 스케치 저희와 함께 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오! 오! 아!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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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셨어? 내가 잡았어! 내가 잡힌 거야! 어머! 내가 잡았어! 내가 잡자! 어머! 내가 잡았어! 이거 나 줄게! 진짜! 진짜! 아 근데 시안이 너무 잘어! 우리 아비 여기 서야되는데 너무 잘어! 근데 너무 찍어! 잠깐만! 와! 잡았어! 우와! 잘 잡히네! 제가 마지막 하나 딱 잡으면 가겠습니다! 너무 잘 잡히네! 저한테 잘 잡히네! 진짜 잘 잡히네! 아! 멀리 엄청 했잖아! 멀리 나세! 세상에! 멀리 엄청 했잖아! 세상에! 아! 아이고! 수고하셨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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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만족하셨습니다! 깜짝이야! 많이 잡았죠? 응! 어! 아! 뭐지? 어! 나 다리가... 나 목 좀 봐요! 줘봐, 줘봐. 깜짝이야. 어머, 세상이, 이거로도. 세이브를 먹으려고 합니다. 맞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맛있게 요리를 하러 갑시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아니, 이것 좀 잘라보세요. 아니, 너희가 남았던지 더 맛있네요. 하나, 둘, 셋, 셋, 넌. 바로 이렇게 해주시나요? 그렇죠. 이거 아무튼 좀 잘라요, 이렇게 잘라요. 이거 대접 나온 거니까. 너무 심심해, 너무 심심해. 먹고 심심해. 앉아보세요. 아, 맛있겠네. 아, 진짜 맛있겠네. 아니,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저리로 가고 앉아보세요. 형님, 이거 좀 드셔봐요. 너무 맛있어. 아, 빛나는, 보석보다도 더 빛나는 팔공주. 많은 사람 이뤄주시고, 애정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준비하시고. 팔공주. 팔공주. 화이팅. 기억해 주세요.